안녕하십니까 전기용용 입문이론 강의를 제 앞에서 조명편을 주로 했고 그리고 이제 조명이랄지 전열, 전동기, 자동제어, 전기화학, 전기철도 그리고 기사인 경우는 공사재료 그리고 전기산업기사는 기타에서 각 분야별로 문제 출제 숫자를 좀 분석을 해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기사든 산업기사든 조명과 전열 그리고 전동기편 이런 부분이 좀 많았었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전동기에 대해서 물론 전동기는 전기기기에서 발전기, 전동기, 변압기 그리고 정류기에서 크게 네 파트 중에 하나로서 굉장히 비중이 큰데 여기에서 전기 응용편에서도 이 부분이 보통 10%, 12%, 14%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응용편에서 나오는 전동기편의 문제는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기동법이랄지 속도제어법이랄지 제동법 여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휴전수를 관달할지 그 다음에 토크 휴전역을 관달할지 이런 것들이 간단한 계산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서수력 및 계산식으로 나오는데 우선 그 직류전동기기동법 우리가 전 시간에 조명용으로 할 때 조명용으로 할 때 초당 전개에너지 방사속을 초당에너지에서 비대에너지에서 이렇게 표시했는데 우리가 전기, 전력도 1W 초가 1W다 그런 뜻이야 그러면 우리가 그 직류인 경우는 직류인 경우는 전력 P, 전력을 P로 표시하죠 초당 전개는 전력을 P로 표시하는데 이건 그냥 전압과 전류의 곱씨예요 그러면 이 부위가 뭐냐 이게 전압입니다 직류 200V 또는 직류 400V 이런 식으로 전류가 아예 암페어 그래서 직류인 경우는 전압포파의 전류 하면 이거는 전력이 되죠 교류에서는 전압포파의 전류에다 역률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교류는 리액턴스라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직류에서는 이와 같이 계산하는데 기동할 때 스위치를 기동전류는 이걸 IS라 합시다 Start, S를 이거는 전압에 비례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동전류가 평상시에 흐르는 정격전류, 부하전류에 비해서 평상시 흐르는 전류를 아예 암벼라고 한다면 여기에 몇 배가 보통 한 10 내지 10배 이상이 돼요 평상시에 어떠한 규모의 전동계, 직류 전동계 전류가 10암벼라면 기동할 때는 100암벼나 100암벼나 200암벼나 이렇게도 된다 그런 뜻이야 아시겠습니까? 10 내지 20배 굉장히 큽니다 따라서 따라서 용량이 작은 경우 소용량 용량이 작을 때 소용량 용량이 작다는 것은 보통 한 1kW 정도 즉 1kW 이하 이라는 경우는 소용량이니까 전류도 적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10배 이상이 돼도 그렇게 크게 선로를 할지 저는 충격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벼우니까 소용량은 휴전치가 가벼우니까 금방 정상속도에 돌입하고 정상속도에 돌입하면 전류가 적어져요 평상시에 부하전류, 전격전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전압기동 얼마 이하는 1kW 이하는 보통 전전압기동을 한다 그런 뜻이야 기동전류는 비례하기 때문에 그런데 용량이 크면 어떻게 되느냐 용량이 크면 이 기동전류를 감수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있냐면 전압을 저항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내부의 저항을 예를 들어서 RA라고 하고 기동저항을 RS를 한다면 바로 이놈 이 값을 전동기의 직렬로 즉 전기자라는 것과 직렬로 저항을 넣어서 품모가 크니까 전류가 작아지겠죠 이놈을 크게 넣어서 이걸 작게 하고 정상유전수가 나올 때는 이걸 없애버려요 탈락시켜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저항기동형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유도전동기는 뭐냐 이건 교류전동기에요 교류 자 직류라는 것은 뭐죠 우리 지하철에 있는 직류는 크기와 방향이 일정한 시간에 대해서 크기와 방향이 일정한 전기능력의 흐름 이걸 직류라고 해요 교류는 시간에 대해서 크기와 방향의 시각각 변화하는 전기능력의 흐름을 우리가 교류라고 하죠 그럼 뭐가 좋냐 가끔 제가 질문을 받습니다 비정화하신 분들이 직류가 좋은 부분도 있고 교류가 좋으면 각각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교류 같은 경우는 전압을 높게 낮게 변압이 용이하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아주 간단한 장치로써 전압변동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기를 많은 전기를 이렇게 이동할 때 전송할 때 교류를 많이 써왔죠 그동안 그래서 이제 직류는 에디슨이 교류는 테슬라 요즘 전기자동차 많이 나와죠 테슬라 테슬라라는 사람이 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류전동기 동기전동기는 즉 이 교류전동기는 동기전동과 유도전동가 있는데 이 유도전동기를 이제 교류전동기를 본다면 자 그러니까 다음 중 농형 유도전동기의 기동법이 아닌 것 이런 식으로 나와요 시험이 그럼 이제 전전압기동이라는 게 있고 Y델타 기동이라는 게 있고 기동 보상기한 기동법이 있고 리액트 기동 콘드로프 기동 이런 식으로 해서 농형 유도전동기의 기동법이 나오고 권선영은 보통 용량이 큽니다 유도전동기 3상 유도전동기를 이렇게 크게 대비를 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로 그래서 3상 유도전동기 모터라고 하죠 모터 인덕션 모터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휴전자의 모양에 따라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농형과 전동기가 도는 부분하고 고정된 부분 로타와 스테이터라고 하죠 그래서 농형 휴전자와 권선영 휴전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소형부터 용량이 작은 소형 작은 것 중형 특수한 경우는 농형이랄지 대응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 급수 펌프장의 펌프 모터 같은 거 이런 자 그다음에 권선영은 이건 대형이죠 중대형 중대형 권선영 휴전자는 좀 복잡해요 이건 단순하고 여기서 농형이라고 있어요 농형이 바구니 농자죠 바구니 농자 그래서 휴전자의 철심을 이렇게 뽑아 놓으면 휴전자의 도체를 뽑아 놓으면 마치 새를 담는 바구니와 같다 그래서 이게 농구할 때 농자예요 바구니 농자 그래서 농형 휴전자 이렇게 말하고 이거는 이제 코일을 감은 것이죠 권선영 그런데 아까 우리가 직류 전동기인 경우는 기동할 때의 기동 전류가 평상시 전부하 전류 전격 전류의 몇 배라고 했죠 10배 이상 많게는 10 내지 한 20배 정도 이렇게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 농형 유도 전동기랄지 권선영 유도 전동기는 기동 전류가 기동 전류가 전부하 전류 전격 전류의 보통 몇 배 한 5 내지 6배가 된다 그렇다 그렇지만 용량이 큰 경우에는 만약 전동기 전류가 평상시에 정상 휴전할 때 100 암뼈인데 거기에 대해서 500이나 600이 그런다면 그 설로랄지 그리고 변압기 같은 거기에 충격을 줄 수 있어요 또 용량이 커가지고 평상시에 200 암뼈가 그런다고 이렇게 대형 같은 경우는 충격을 크게 주겠죠 따라서 따라서 우리가 이 방법이 소형은 5킬로와트 이하 소용량은 그냥 전자나물을 다 넣어줘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기동 전류는 어디에 필요한다 바로 전압에 필요한다 직류와 마찬가지로 직류 전동기 소형은 전전압기동을 하고 왜냐하면 소형은 휴전자가 가볍기 때문에 정상적인 휴전수에 도달되는 시간이 아주 짧아요 그러니까 전류가 5,6배로 크다 할지라도 선로랄지 또는 전원설비 변압기랄지 이런 데 미치는 양이 적다 그런 듯이 짧은 기간이니까 그래서 전전압기동을 한다 전류가 크다 할지라도 이걸 감수하고 용량이 커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전압을 낮춰야 돼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전전압, 감전압 이렇게 말하죠 전압을 낮춘다 감전압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느냐 여기에 바로 Ydelta 기동법이 있고 그 다음에 기동보상기법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리액트 기동이 있고 리액트 기동 리액트 기동 기동보상기법에 발전된 단계가 컨트루퍼 기동이라는 게 있어요 컨트루퍼 기동법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이건 전기기계에서 나오고 있죠 Ydelta 기동은 기동할 때 스위치를 넣는 순간은 로타 즉 고정자의 권선에서 휴전자기가 발생하는데 그거를 Y결선 한다 그런 뜻이야 Y결선 그리고 휴전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거를 정상적으로 델타 결선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잠깐 설명드리면 전압을 낮추는 방법이 Ydelta 기동이 있고 기동보상기법 리액트 기동법 컨트루퍼 기동인데 그 컨트루퍼 기동이라는 것은 이거는 기동보상기법을 좀 응용한 것이에요 내용은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이 Ydelta 기동 요걸 이제 스타델타라고도 하고 Ydelta 기동이라 하는데 Y로 기동하고 또는 운전은 델타로 한다 그런 뜻이야 자 이걸로 한번 볼까요 우리 여기에 지금 전동기가 있어요 유도전동기 인덕션 모터가 농형이 있다 합시다 자 여기에 3상 3선에서 3가닥이 들어가는데 이러한 경우로 우리는 3화이 3상 3선 이렇게 표시하죠 그래서 우리는 220V에 만약에 1.5kW 출력에 전동기가 있다 합시다 전력 1.5kW 출력 이러한 전동기가 있어요 그러면 요 결선이 평상시에 어떻게 되어있느냐 운전할 때는 델타로 되어있다 그런 뜻이야 삼각결선으로 되어있어요 이렇게 이게 연결이 되어있다 그런 뜻이야 이렇게 그런데 기동할 때는 요걸 어떻게 하느냐 기동할 때는 요걸 바꿔줘 결선을 바꿔서 뭘로 한다 기동할 때는 Y자 모양으로 결선해준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단자가 6개가 나오죠 단자가 6개 그러니까 여기에 코일 하나의 앞뒤 코일 하나의 앞뒤 대개는 U, V, W, X, Y, Z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그래서 여기가 U단자 V단자 여기가 W단자 요 끝단자 여기를 이제 X, Y, Z 이렇게 표시하죠 끝단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지금 X, Y, Z를 묶어주고 여기가 이제 U단자와 V단자와 W단자다 그런 뜻이야 코일 3개를 접속을 어떻게냐에 따라서 델타 스타가 되는데 여기 이제 우리가 전환 스위치를 이용해서 스위치를 턱 한쪽으로 하면 Y 결선이 되고 그걸 다시 정상 휴전수가 나올 때 더 옮기면 델타로 운전이 된다 그런 뜻이야 그러면 이 경우는 이 경우는 자 이와 같이 해서 들어간다 그런 뜻이야 근데 우리가 이 기동 할 때는 기동 전류는 전압에 비례를 합니다 근데 뭐가 있냐면 기동 휴전역이라는 게 있어요 토크 자 토크 기동 토크 이걸 우리가 휴전역이라고 하죠 이 기동 토크는 전압 제곱에 비례한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이제 뭐를 설명드리고자 하냐면 기동 전류를 작게 하려고 전압을 낮춘다면 전압을 낮춰서 전류를 작게 하려고 한다면 결국 전압을 낮춰서 기동 토크도 작아져서 용량이 어느 정도 이상 클 경우는 기동 토크가 너무 적어서 기동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용량별로 뭐가 있느냐 기동법이 있다 그런 뜻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압을 낮추는 감전압법에서는 감전압법에서는 용량이 5 내지 15kg 정도가 된다면 이건 Y결선 해서 기동하고 정상 휴전수가 나올 때 델타로 이제 합니다 기동 보상기는 단권변압기를 이용해서 전압을 예를 들어서 50%랄지 65% 80% 이렇게 낮추는 방법이야 그 다음에 리액터기동원 리액턴스를 이용해서 전압 강화만큼 전압을 낮추는 방법 컨트롤버 기동원 목과 기동 보상기과 똑같은데 기동에서 운전으로 넘어갈 때 무진압 구간을 없앤 방법이야 좀 발전된 방법이죠 그래서 용량별로 뭐가 있다 전압을 감전압하는 그런 범위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방법 때문에 자 그러면 이거 나온 김에 많이 나오니까 이거 시험 자 이걸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한번 봅시다 지금 기동을 뭘로 하느냐 자 이와 같이 해서 자 여기 전압은 지금 선관전압이 이렇게 되고 여기 임피선스를 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서는 회로유론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 원리 같은 것은 전기작약에서 나오고 그래서 전기작약과 회로유론이 우리가 전기공학에 대해서 원리랄지 물리적 현상 같은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자기약 그 다음에 이런 전류랄지 전력 계산할 때는 회로유론 두 과목이 필수입니다 근데 우리 공사기사에는 전기작약이 없어요 1차 시험에 그죠 대신 전기응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기에서 공부를 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봅시다 이 상전압은 얼마가 되죠 자 이 상전압은 루트 3분의 선관전압이 됩니다 이 선관전압 이게 상전압이 돼요 그럼 여기 전류는 어떻게 되죠 여기에 전류가 곧 이 상에 흐르는 ip와 같다 그런 뜻이죠 상전류를 ip란다면 선전류 i란다면 이게 같다 그럼 어떻게 구합니까 이놈은 자 루트 3분의 v라는 전압을 임피턴스로 나누죠 이것이 바로 상전류 선전류가 된다 이렇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무슨 결선할 때 y결선할 때 전류는 루트 3 임피턴스분의 전압이 된다는 것 그러면 한상의 토크는 어떻게 되느냐 자 전압 제곱에 비례해요 한상의 토크 휘전력 토크 휘전력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돼요 이건 자 전압이 얼마입니까 루트 3분의 v에 대한 제곱이 된다 따라서 3분의 전압 제곱이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지금 왜 이런 걸 지금 계산하냐면 숫자적으로 우리가 기동할 때의 기동전류 그리고 기동할 때의 기동전류 그 다음에 기동할 때의 토크를 무엇과 비교해서 델타 운전 중일 때 비교하고자 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러면 2라고 해서 한번 봅시다 자 임피던스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전압이 v가 돼요 그러면 상전압 상의 전압이나 선간전압이 같습니다 대신 여기에 전류를 i의 델타라고 하자 자 여기 전류를 i의 p라고 하자 그럼 이거 얼마입니까 선간전압 상전압이 같기 때문에 상 임피던스로 상전압을 나누자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 자 봅시다 전류는 이 전류는 이 전류의 몇 배 루트 3배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몇 배 루트 3배가 되더라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운전 중일 때 전류 델타로 해서 운전한다면 이러한 전류 자 우리가 y결선으로 바꿔서 운전에 스위치를 넣는다면 기동한다면 요같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뭐를 비교할 수 있냐면 자 이와 같이 y로 결선을 바꿔서 기동할 때의 전류와 델타로 할 때의 비는 얼마가 될까 자 여기가 얼마입니까 루트 3분의 비가 되고 여기는 얼마가 돼요 자 g분의 루트 3분의 비가 되죠 따라서 얼마가 되죠 3분의 1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델타로 운전할 때 6배가 그런다면 y결선으로 운전하면 2배로 감소가 되더라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y기동법의 특징입니다 이거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동안 기출문제를 보면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본문에 들어가서 강의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입문 이론에서 잠깐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를 합니까 토크로 한번 구해보자 토크 자 기동토크 전압제곱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또 비교해 볼까요 자 이 토크를 우리는 여기하고 비교를 한번 해봐요 이 토크는 전압제곱이다 그래서 3분의 V제곱과 여기는 V제곱이니까 토크는 어떻게 됩니까 3분의 1로 역시 감소가 되는 거죠 자 Y결선할 때 한상의 토크와 즉 델타 결선했을 때 한상의 토크 B는 여기는 V제곱 여기는 3분의 V제곱이니까 3분의 1이 되죠 그래서 용량이 클 경우는 토크가 너무 적어서 기동이 안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동보상기법 용량이 좀 15kg 이상 클 때는 기동보상기법 리액터 기동법 또는 컨트롤블 기동을 쓴다 그런 뜻이야 이제 권선형 유도전동기는 2차 저항기동법을 쓰는데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이제 저항을 넣으면 우리가 전류가 임피던스 즉 저항과 리액턴스의 합성이기 때문에 벡터합성 그래서 저항이 커지면 전류가 적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전기응용원 예를 들어서 여러 파트 조명이랄지 전열 그리고 전동기 자동제어 전기화학 배터리 요즘 배터리가 상당히 대두가 되죠 왜? 전기차 때문에 전기자동차 그리고 전기철도 이런 것들이 공사기사라면 재료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오는데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아까도 첫 일강에서도 설명드린 것과 같이 조명이랄지 이런 각 파트의 용어 문자교 단위 그리고 전동기라면 기동전류 그리고 기동법 제동법 제어법 그리고 이제 토크를 계산하는 방법이랄지 휴전수를 계산하는 방법들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동기전 동기를 잠깐 본다면 이거는 말 그대로 휴전자계 그러니까 전기자의 휴전자계와 전기자건선에서 만든 휴전자계와 그리고 이제 계좌 직류를 인가해서 자극을 만드는 계좌죠 교류가 만드는 휴전자계의 자극 N극과 S극 그리고 직류가 만드는 계좌극 다시 말해 전자석이죠 여기에 N극과 S극이 결합돼서 휴전하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의 어떠한 기동법이 있어야 돼요 기동법 그래서 우리가 자기 기동법이라서 아까 유도전동기 농형과 같은 그런 기동법 그러한 기동토크 휴전역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기동전동기라는 것은 유도전동기랄지 직류전동기를 가지고 휴전자를 잡아 돌립니다 돌려서 어디까지 교류가 만드는 휴전자계 속도까지 올려서 이제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게 타기동법이고 주파수를 이용해서 주파수 변환기를 이용해서 아주 저주파 0부터 60이레츠 상용주파까지 끌어올리는 방법 그래서 이건 기동법이 좀 복잡해요 기동법이 우리가 이 동기전동기를 어디에 쓰고 있어요 이 동기전동기는 역률이 좋습니다 교류전동기로서 유도전동기에 비해서 따라서 이거를 대용량 선박 오랫동안 항의하는 대용량 선박의 주전동기로 예를 들어서 1만 5천 킬로와트랄지 4만 4천 어마어마하게 큰 동기전동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멘트 공장 같은 데서 이러한 석유소를 부수는 그러한 용도의 전동기 이것도 용량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역률이 좋고 효율이 좋은 동기전동기를 사용하고 이러한 것은 공장 같은 데서 기동과 정지가 빈번한 경우에는 기동법이 복잡하니까 이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고속철 우리 지금 20량짜리 388m 기다란 거 있죠 프랑스에서 도입한 고속 철 한국철도공사 KTX 여기에는 1130kW짜리 통기전동기가 12대가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용량이 얼마가 되냐면 13,560kW입니다 이게 출력이 이 정도 출력을 확보해야만이 300km를 유지할 수 있다 실제 보면 296km 295km 7km 이렇게 약간 편찬했지만 300km에 가깝죠 굉장히 대단한 전동기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프랑스에서 도입한 것이고 우리 국내에서 개발한 거 있죠 국내에서 개발한 거 그걸 산천이라고 한다 그거는 이제 유도전동기예요 유도전동기 자 그래서 이 동기전동기는 효율이 높기 때문에 역률이 좋아서 효율이 높기 때문에 참 좋은데 기동법이 번거로우니까 한 번 기동하면 오랫동안 계속 운전할 수 있는 그러한 경우에 타당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속도제협법 보통의 전동기는 우리가 공장용 같은 데서는 일단 전동기에서 명판에 있는 휴전수 그리고 그 축에다 프리라는 게 있어요 유도전동기 같은 경우 프리 벨트를 걸기 위한 그런 부품인데 그 프리의 지름으로서 속도를 이렇게 고정을 시키죠 그래서 원래의 전동기 명판에 있는 속도를 다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제 특수한 경우는 우리가 사용 중에 제어할 필요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직류 전동기 같은 경우는 속도 가는 식인데 속도 가는 식인데 그러면 이 속도 제어 방법은 항상 속도 가는 식에서 이걸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직류 전동기인 경우는 자 이와 같이 이게 이제 자속이에요 자극에서 나오는 자속 자극의 세기 그리고 공급하는 단자전압 그리고 전기자 저항과 전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가장 여기서 한번 찾아 속도를 구하는 이 식에서 대개 명판에 있는 그 휴전수는 분당 휴전수입니다 퍼 미너트에서 분당 휴전수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값을 어때요 이거를 조절하면 속도 제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분모 자속을 만드는 전류 이걸 우리가 계좌 전류라고 하는데 이 여자 전류 계좌 전류 이거를 제어한다면 자속에 변해서 속도가 제어 되겠죠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 전기자에 측렬로 저항을 넣어서 이 값을 제어하자 그럼 이제 전압 강화가 변하니까 당연히 속도 제어가 되겠죠 근데 저항을 넣을 때는 뭐가 문제가 될까 이 저항에서 속도 제어용 저항에서 전력 손실을 유발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계좌 제어랄지 또는 전압 제어 이런 걸 할 수가 주로 이건 뭐 손실이 없잖아요 거의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방법이 뭐냐 이 식을 알면 이 식을 알면 휴전수를 구하는 식을 알면 전압을 가감한다 전압 제어 이 자속을 변화시킨다 계좌 제어 그리고 저항을 여기에 전압 강화를 유발시켜서 속도를 제어한다 그러면 저항 제어가 되는 것이죠 이게 순수예요 그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전압 제어에 어떤 방법으로 전압을 갖다 제어하느냐 이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워드 레온다 방식이랄지 읽는 방식이랄지 이런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본문에 가서 하기로 하고 일단 이 계율을 이건 뭐 입문 이루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간단하죠 속도 전동기는 기동법 속도 제어법 제동법 이것이 중요한 3요소인데 그중에 속도 제어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뭐를 알면 돼요? 이 같이 속도과는 수식을 알면 된다 그런 뜻이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거기에서 전압과 자속과 전압 강화 해서 전압 제어 계좌 제어 저항 제어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죠 이런 게 이제 시험에 나와요 어떻게 나오느냐 다음 중 직류 전동기의 속도 제어 방법이 아닌 것 1. 전압 제어 2. 저항 제어 3. 계좌 제어 4. 주파수 제어 주파수 제어는 교류에 필요하죠 직류에는 주파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자 이제 구체적인 이런 것들은 전압을 그럼 어떻게 제어하느냐는 것은 이제 본문에 가서 하기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유도 전동기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동기가 유도 전동기예요 우리 가정에서는 선풍기 냉장고 세탁기 이러한 것들이 유도 전동기가 설치가 돼 있고 단상이죠 공장 설비에서 이제 3상 3선식에서 3상 유도 전동기를 씁니다 왜냐하면 이건 아주 간편하고 축업이 간편해요 첫째 동기 전동기 같이 기동법이 번거롭지 않고 누구나 스위치만 넣으면 돼요 간편하더라 그리고 튼튼하고 또 다른 전동기 직류 전동기랄지 동기 전동기에 비해서 같은 출력이면 저렴해요 우리가 그 사람도 그렇잖아요 역량은 약간 떨어지지만 마음씨가 좋더라 그러면 어때? 인기가 좋잖아 그죠? 마음씨도 좋고 실력도 좋더라 성실하고 그럼 뭐 금상첨화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동기도 역시 축업이 편하고 튼튼하고 가격도 저렴하고 속도도 거의 거의 정속도에 가깝고 그래서 유도 전동기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쓴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속도를 구하는 시기 있어요 자 이 속도 구하는 식을 알면 뭐를 알 수 있다? 제어 방법을 알 수 있어요 자 이 S를 슬립이라고 합니다 슬립 이 전기기기기에서 이제 유도전동기 편에서 나오죠 슬립 다시 말해서 삼상교류가 만드는 휴전자계의 속도와 실제 그 안에서 도는 휴전자 로타의 속도가 약간 갭이 있어요 차가 있어 얼마만큼? 보통 한 2 내지 6% 정도 2 내지 6% 정도 동기 전동계 속도가 만약에 1200이다 그러면 이걸 여기서 2 내지 6%를 빼버리면 얼마가 돼요? 98% 내지 94% 속도가 나온다 그런 뜻이야 동기 전동계 속도에 이것이 우리는 무슨 속도? 동기 속도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주파수를 변화시킨다? 그러면 속도가 변하죠 극수를 결선을 바꿔서 변화시킨다? 그것이 극수 제어 방법이고 그러면 이 슬립을 또 어떻게 바꾸느냐? 슬립은 전압의 제곱의 반비례가 돼요 그래서 전압을 조절하면 슬립이 변하고 슬립이 변하면 속도가 제어가 되겠죠? 그럼 이 슬립이 또 뭐에 따라서 변하냐면 바로 저항에 따라서 변해요 즉 휴전자의 저항을 변화를 줄 수가 있다면 이거를 2배 하면 여기도 2배가 된다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서 그냥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극수 제어, 전압 제어, 2차 저항 제어 그리고 2차 여자 방식에서 이건 2차 저항 제어의 응용편이에요 우리가 아까 직류의 속도 제어도 마찬가지지만 저항을 넣으면 뭐가 있다? 손실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저항을 예를 들어서 N배 해주자 2차 저항을 그러면 슬립도 몇 배가 된다? N배가 돼요 그래서 속도가 변하겠죠? 이게 2%인데 만약에 4%랄지 6%랄지 이렇게 변화가 되면 속도가 제어가 되죠 그런데 저항을 N배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2차 측에 저항을 넣어줘야 돼요 유부에서 이런 조절하는 저항을 그러니까 여기서 손실이 유발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걸 이제 개선한 것 그것이 2차 여자법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저항 제어와 2차 여자 제어 이거는 어디에서? 이건 권선영에서만 쓰는 방식이죠? 권선영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강 조명하고 그 다음에 2강 전동기 편을 입문 이론에서 잠깐 이런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한다 해서 맛보기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지금 제 강의를 듣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 다음에 배우락에 들어와서 지금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데 나한테 코드가 맞는지 나의 취향에 맞는지 해서 이렇게 입문 이론 강의랄지 또는 OT 강의랄지 이런 것을 여기저기 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주 방금 입문 이론과 같이 쉽게 쉽게 70점 이상 짧은 기간에 점수를 확보해서 합격할 수 있도록 일단 우리가 자격시험은 학교 공부하고는 달라요 학교 공부는 어떤 어느 레벨 이상의 수능시험 어느 레벨 이상의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때요 공동사회 생활을 하면서 뭐를 실력을 쌓여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건 학구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물리적 현상을 이론을 수식 수학적인 백거름들을 위해서 그 유도과정을 정리하고 그 결과식에 대해서 산출도 하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어디에 적용되는지 그리고 이제 현재 발전의 동향은 어떤 건지 이렇게 폭넓게 공부를 해야 돼요 이책적 책을 보면서 그렇지만 자격시험은 뭐가 됩니까 전공하신 분도 있고 2, 3년 오랫동안 2, 30년 오랫동안의 책을 놨다가서 도전하는 분도 계시고 또 비전공하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수준에 맞도록 해서 이분들이 일단은 기본 이론을 공부해서 40점 이상 평균 6점 이상을 확보해서 합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눈높이에 맞도록 해서 강의를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그 인문 이론에서와 같이 그렇게 첨분달질에도 처음은 써먹하겠죠 그렇지만 반복적으로 이렇게 복습을 해가면서 차근차근 해나가면 그렇게 큰 부담 없이 70점 이상에서 점수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인강을 신청하고자 하신 분은 주저없이 실행을 하세요 모든 건 생각에 머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시간만 낭비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한 번 목표를 정해서 성취하고 거기에 대한 혈을 맛보겠다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그냥 시행을 하세요 전체적으로 우리 그 동강 비용이 이 강의 수준에 비해서는 저렴합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시도록 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